약간 실 겸 좀 다른 방에 좀 놀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가 옆 친구 독서실이에요 거기 옆자리 가는 거 같은 거 좀 여기 6층에도 이렇게 편집실이 있습니다 라디오 스톱 아아아아 어 구라형 갖고 계세요 구라형 하고 계십니다 아아아아 어 수업 락토버 왜? 뭐 저 유튜브에요? 모르는데 갈아입니? 아니 이거 이거 아무튼 지금 아아아아 아 우리 또 좋은 줄이에요 라디오 스톱 네 PD님이라고 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네 나이스 아니야 안녕하십시오. 무슨 일이에요? 놀러 왔어요. 선배 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밥벌이 6년차. 되게 부끄러웠다. 어떡해. 아 보통 즐거운 편집실입니다. 짜잔. 아 나가신 거야? 자리에 잘 없더라고요. 지금 제가 전날 촬영 갔다 온 걸 왜 이렇게 생겼어? 아 맞축도 없어. 또 김준형을 편집하고 있었구나. 대화드라마 김기호 보자 보자. 긍정적. 열심히는 함. 어리버리. 배짱이. 덜렁댁. 출연자들 캐릭터 같은 걸 잡아가지고. 저런 게 턱도 없이 잡아놨네. 열심히는 함. 열심히 함. 어리버리. 뭐 아직 어리더리도 될 수 있지. 덜렁댁 인정. 삼총하늘.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죠. 중요한 걸 빼먹었네.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? 적은 걸로 바꿔가지고. 길게 쓰시네요. 편집 안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. 기호 다녀가. 재미없어. 아니 어떻게 재미없어. 아니 어떻게 재미없어. 재미없어. 아니 어떻게 재미없는 줄 알았어. 아유.